이런 유산균 구매하시면요 호구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만 기억하셔도 최소한 쓰레기 유산균을 구매하실 확률은 많이 낮아집니다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의 관점이 아닌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남입니다 사 먹으면 호구되는 유산균 5가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호남 유산균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저희 제품에는 13가지 유산균이 들어있어요 저희는 17가지예요 저희는 19가지예요 이렇게 광고하는 유산균 제품들 구매하시면 안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유는 그런 제품들이 특정 한두 가지 혹은 두세 가지 균만 많이 넣고 나머지 균들은 의미 없는 수준으로 극미량 배합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의미가 없는지 특정 유산균 제품에 사용된 18가지 유산균 혼합 분말의 실제 레시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이건요 유산균 원료 상태의 레시피이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유산균 혼합 원료를 제품에 넣는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락토바실더스균 두 가지와 엔테로코코스균 한 가지 이렇게 총 3가지만 좀 의미가 있게 들어갔을 뿐 나머지 15가지는요 각각의 배합비가 3% 이하죠 아무 의미 없이 보여주기 식으로 제품을 더 좋아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극미량 넣는 컨셉 원료 유산균들이 되겠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비필터스균 4가지는 함량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볼까요? 각각 0.5% 이 정도 미량을 대체 왜 넣은 거죠? 소비자를 속이려고 넣은 것이겠죠? 이러니까 국내 유산균 제품들이 전반적으로 개판이라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혼합 유산균 제품들이 이러진 않겠지만 상당수가 이렇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제품에는 18가지가 들어있어요 하는 제품이 혹시라도 마음에 드시면 업체에 전화하셔서 그 18가지가 도대체 얼마나 되어있냐 각각의 함량을 알려달라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사 먹으면 호구되는 유산균 두 번째는요 땡땡 유래 유산균이 되겠습니다 요즘 굉장히 많죠? 여성의 질에서 뽑아냈다는 질유래 유산균 엄마의 모유에서 뽑아냈다는 모유 유래 유산균 우리의 전통 음식 김치에서 뽑아냈다는 김치 유산균 찾아보면 더 있을 텐데 이 세 가지가 가장 인기입니다 그만큼 가장 문제가 많은데요 그 중에 가장 문제인 것이 바로 질유래 유산균 이거요 마치 여성을 위한 유산균 그리고 먹으면 여성 건강에 특히 좋은 것처럼 게다가 질 건강에 좋은 것처럼 광고하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여성 전용 아니에요 남자들 먹어도 되고요 여성 건강에 딱히 더 좋다는 근거 물론 근거가 있는 극소수균들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질에서 유래한 유산균을 먹으면 그 유산균이 질로 가나요? 유산균이 무슨 연어처럼 회귀본능인 것도 아니고 시중에 팔리는 질유래 유산균들은요 일반적인 유산균들과 마찬가지로 위에서 많이 죽고요 장까지 살아간다고 해도 질까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질 건강에 도움 준다는 유산균은 뭐냐? 따로 있죠? 이런 질 건강 유산균들이 잘 팔리다 보니 너도나도 질유래 유산균을 제품마에서 파는데요 자신들의 질유래 유산균이 마치 질 건강 유산균인 것처럼 여성분들한테 더 좋은 유산균인 것처럼 판매를 하는데 질유래 유산균은 질 건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겠습니다 여성분들한테 딱히 더 좋은 유산균도 아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은 모유 유래 유산균 얘도 마찬가지예요 유래가 모유일 뿐 일반적인 유산균들과 차이가 없습니다 절대로 모유 속 영양분을 가지고 온 유산균이 아니고요 모유처럼 면역에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먹는다고 특별히 더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성인도 먹어도 되는데 물론 성인이 먹는다고 해서 특별히 더 좋은 것도 없겠죠 그럼 왜 파느냐? 어감이 좋잖아요 모유가 아이에게 좋고 면역에 좋다 영양적으로 더 좋다 이런 소비자들의 인식을 이용해서 소비자들의 지갑을 터는 엄마들의 지갑을 터는 나쁜 유산균이 모유 유래 유산균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김치 유산균 이건 말할 것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일반 유산균과 차이가 없고요 그냥 김치 드세요 김치 드시면 식이섬유 많이 보충할 수 있잖아요 저라면 김치 많이 먹고 따로 다른 유산균 사 먹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희 아이가 김치를 안 먹어서요 김치 유산균 먹이면 될까요? 이러시는데요 이건 진짜 아니죠 진짜 김치 유산균 판매하는 업체분들 가슴에 손 얹고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있지? 양심 없는 것들 사 먹으면 호구되는 유산균 세 번째는요 벌크형 유산균이 되겠습니다 요즘 통에 들어서 막 퍼먹는 유산균 제품 많은데요 이런 거 싸다고 드시면 진짜 호구 중에 호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단백질 가루도 아니고 유산균을 왜 퍼먹어요 이런 제품들 제조 과정에서 유산균들이 살아있을 가능성 확률 굉장히 낮고요 설령 제조하면서 살아있다고 해도 유통되면서 거의 다 죽습니다 게다가 열고 퍼먹고 닫으면서 매번 안으로 들어가는 공기 수분, 기타 이물질 지금 갖고 계시면 그냥 버리시는 게 낫다고 보고요 게다가 이런 벌크형 유산균 제품들 상당수가 건강기능식품도 아니죠 유산균은 꼭 건강기능식품 마크를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드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유산균이 벌크형 유산균이 되겠습니다 어 전 효과 좋던데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건요 거의 모든 벌크형 유산균들이 보시면 프락토올리고당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것이지 절대로 유산균의 효과는 아니겠습니다 사 먹으면 호구되는 유산균 네번째는요 부원료 유산균이 되겠습니다 이런 제품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종합비타민 제품인데 저희 제품에는 유산균 10가지가 들어있어요 라고 광고하는 제품 밀크시슬 제품인데 가르시니아 제품인데 저희 제품으로 유산균까지 보충하세요 라고 광고하는 제품들 엄청 많죠 이런 제품들이 유산균이 기능성 주원료가 아니라 부원료로 사용된 제품들입니다 즉 제품의 주요 성분이 아닌 보조 성분으로 유산균이 쓰인 건데요 이렇게 보조 성분으로 유산균이 쓰이잖아요 유산균이 들어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들어있지 않다고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적으로나 실제 제조 과정상으로나 보조 성분으로 사용된 유산균들은요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문제냐면요 소비자분들이 난 다른 제품으로 이미 유산균을 먹고 있어 이렇게 착각하셔서인데요 얼마 전에도 어떤 구독자분이 제가요 유명한 차전자피 제품을 먹고 있는데 그 제품 안에 유산균이 들어있네요 그럼 유산균 안 먹어도 되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제가 그 제품 찾아보니까 환영태로 만들어진 제품인데 그런 환영태 제품에 유산균 넣잖아요 환영태는 반죽 과정을 거치는데 반죽하면서 유산균 다 죽고요 반죽할 때 운 좋게 살아남았다고 해도 환제품들은 열풍 건조를 하기 때문에 건조 과정에서 유산균들은 단 한 마리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 네 번째 이야기는 예전에 유산균 주의보 편에서 자세히 말씀드렸거든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 참고하시고요 자 마지막 사 먹으면 호구되는 유산균 다섯 번째는요 뜨거운 유산균이 되겠습니다 제가 유산균 드시기 전에 뜨거운 음식 드시지 마시고 유산균 드시고 나서도 2시간 동안은 뜨거운 커피나 차 드시지 말라고 하죠 그만큼 유산균들이 열에 약해서인데요 여름철에 냉장 배송되지 않고 그냥 배송되는 유산균들은 어떻게 될까요? 뜨거운 택배 차량 안에서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여름철에 일반 배송되는 제품 구매하시면 안 되겠고요 야외 매대나 창문 앞 진열대에 올려놓고 파는 유산균 제품 많죠? 여름철에는 구매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햇빛이 쨍쨍한 봄이나 가을에도 마찬가지겠죠? 왜 길 가다 보면 막 드럭스토어들에서 가끔씩 그렇게 팔잖아요 쨍쨍해서 그런 제품들 구매하시면 호구되시는 지름길이다 말씀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너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기다임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